1,2,3,4,4 우와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여기 원래 하나 돌고 몇 개 있었는데 부셔졌어요 여기서 고백하면 되겠다 여기서 고백하고 저기 위에 위에서 거기서는 청문하고 그치? 어? 여기서 고백하고 여기서 고백하고 거기 만든 데서 청문하자 자 부금 못 갈아야되지? 루카님 와봐 일로 루카님 일로와 여기서 빨리 여기 뒤로 들어가 아니 뭐해 어? 잘못 주신거 아니에요? 아 뭐하냐고 아우스 뭐야 아우스 뭐야 아우 무서운 아싸 하얀다 이거 왜 주신거야 뭐라 아잠깐만 아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혼나야겠어 잠깐 전화해줘 잠깐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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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앉아있다. 아니 근데. 저쪽 저쪽. 네 알겠습니다. 수업할게요. 오늘 몇 시까지에요? 수업? 수업 몇 시까지에요? 수업 몇 시까지 하잖아요? 서버요. 서버? 왜요? 나갔다 와야돼. 아 나갔다 와야돼? 몰라요? 언제 오는데? 시오님 지금이야. 안 돼. 안 돼. 뭐가 아니야? 안 돼. 왜? 아냐. 아니 아니에요. 그거 갔다올 동안 다른 사람한테 갈 사람이라면 정말. 아 그건 아니지.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버리실 거면은.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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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. 간다니까 바로 버린다고 하는 거 봐요. 누가 버리네 누가. 갔다 올 동안 어 루카님이에요. 저 버리고 시오님한테 간대요. 누가? 루카님. 안 그랬는데? 그럼 갔다와도 되겠죠? 뭐야? 둘이 사귀는 거야? 하하하하. 아아. 우와. 다녀와. 아니 결혼. 아니 결혼 바지 구해줄게요. 나 갔다 올 동안. 이거 갖고 가서. 집 꾸미고 있으세요. 아 이것도 갖고 가야겠는데. 우와. 루카님 부럽다. 잠깐 잠깐. 도대체 무슨 매력이야? 어? 자. 이것도 가서. 자 이거 갖고 가서. 아니 확답이 아니고. 저거는. 저거는. 바보야 몰라 저걸. 자 가서. 꾸미고 있으세요. 각자. 갓다와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? 저도 좋아요. 하하 빨리 갔다오세요. 자 그럼 전 갔다 오겠습니다. 루카님 결혼하고 여기서 애도 빨리 그러면 주택 확장해야겠네 주택을 합치던가 괜찮아요 달빛님 결혼하기 전까진 결혼 안 할거에요 일단 연애만 할거에요? 루카님 뭐야 어떻게 한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여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거야 자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근데 그 뭐야 햄버거 좀 먹고 올게 아 근데 야 아니 야 루카님 루카님 지금 두명에게 상처를 줬어 어? 왜요? 루카님 지금 노비님 사실 좀 노비님이 노비님 알죠? 왜? 나쁜 사람은 원래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는거에요 그런거에요? 타이밍이에요 아 노비 바보 아 노비 왠지 호감 있었던거 같은데 막걸리님한테 막걸리님 성실해가지고 저로 식당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거니깐 노비님한테 뭐 이 소식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비님이 다시 뺏어봐도 뭐 승복하겠다는 이 말입니까? 그건 안되죠 안돼? 알겠어요 저 무지개 파편 구하는것 좀 보아주실래요? 알겠어요 아 나 근데 지금 지금 그거 뭐 왔어요 그거 먹고 하면 안돼? 예 알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막 우와 루카님 안될거 같았는데 뭐지 내가 노비님이랑 결혼하라고 할때는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는데 이게 되네 루카님 목소리가 멋있어서 그런가 진짜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내가 뭐 가져와 와 루카님 부럽다 막걸리님 막걸리님이 몇살이었지? 막걸리님이 몇살이었지?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홍시 홍시인데 홍시 노비 홍시이다 노비 안녕 다음에 또 뵈요 지대니까 고생하셨습니다 ipper